반갑습니다 형 나 방금 세구 30각 완성했어 아 세구 30각 축하드리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팔렸다 강해야겠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다투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와 장기 62% 됐었네 와 미치겠다 여기서 잠깐 이다는 22강 장기 36% 23강 장기 1%로 강화를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24강 때 그 업보를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2번 누르는데 8만 골로 2번 누르는데 8만 골로 2번 누르는데 8만 골로 2번 누르는데 8만 골로 선생님 생일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오늘 1,2 무기 23장기 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저 지금 눈물이 나고 있어요 이거 남은거 다 채울거면 100만 골들지 않냐고요 장기 36%가 똥으로 보입니까 100만 골를 가지고 못 채워요 저거 더 들어가 호잇 야 이거 님들 나 망한 것 같다 이거 장기 냄새 안다 아 어 거래 오야 선생님 홀 감사합니다 에이 야 선생님 아이고 아니 도대체 돈 주고 계속 어디로 가시는거지 저분 아 현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야 30만 골로 주셨는데요? 야 아니요 지금 한 50만 골로 넘게 주셨어 진짜 현빈인가? 날바 날바 귀순 아 아니구나 아까 저는 올해아때 학원 팝 받은 분이구나 야 그러면 1년이 넘었네 아유 선생님 방송 오랫동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안에 항상 평안이 있기를 바래요 소소하다뇨 너무 커요 음악을도 아 근데 근데 진짜 이거 장기 백 느낌인데 시발 와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영끌 좀 할게요 님들 이거 영끌하면 될거 같거든 혹시 오늘의 운세 보셨나요? 봐볼까?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가 빛을 바라게되니 다급히 재촉하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 장기 백이네 마음만 받게 마음만 받게 장기백 얼마드는지 알아보는 컨텐츠인가요? 450만원 450만원 만원짜리가 450개면 450만원이야 달러로 하면 얼마냐 450달러네 어 4500달러 저거 무기 강화할 돈으로 2파 1600 찍었겄다 지금까지 담배 산 돈으로 페라리 한 대 뽑았겠다 지금까지 PC방 갈 돈 모았으면 컴퓨터를 한 대 샀겠다 지금까지 밖에서 술 처먹은 돈이면 주부를 한 채 샀겠다 그놈의 뭐 했겠다 했겠다는 진짜 어 화 안났어요 답답해서요 페라리지 사직을 했냐고요 음 음 아 아 이제 소속 그만 건들자 아 이게 부간 참시도 아니야 님들 시체를 한 다섯 번까지 죽이면 뭐라 그러나요 그걸 야 기다려봐 여자친구 골드 얼마있는지 물어볼게 님 골드 얼마 있으세요? 여친 프리미엄 비율 100대 100 비율로 35만원 이끈하라고요? 여자친구님 지금 현금 거래 종용하시는 겁니까? 어디 지금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빚이 138만골인가? 아이고 씨부를템 그냥 아 어차피 빌릴거 그냥 1500만골 시원하게 빌리고 그냥 마지막 러쉬하고 뛰어내릴까 농담 농담 됐어요 형 생일선물이에요 오 오 진짜? 아 미션 들어왔네요 미션 잘생기기 아 미션 들어왔네요 미션 잘생기기 미션 성공 양심 없음 어 자 선생님들 강화가 성공하면 좀 이펙트가 달라 잘 들어 잘 들어 봐 봐봐 달랐지 약간 뜯겨와 누나 하하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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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어 할수있어 저 아저씨가 졸라 웃긴게 뭐냐면은 저 삑삑삑삑 소리가 웃긴게 아니라 약간 목을 갖다가 이래 목을? 목을 고정시켜 뭐 이러다가 이게 웃기지 아니야? 아 아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수바형 25 안가는거지 아 백만원 후원 아 아 이거로 실링 갚사세요 아 안녕하세요 호환이 고객님 언제나 프리안 수바 혹시 근 5분동안 방송을 혹시 보셨는지요 저 백만골만 더 빌리겠습니다 왜? 왜냐구요? 아니 지금 돈을 좀 너무 과하게 받아서요 지금 이거는 백만골로 20권 가게? 아니 못가는데 이건 예의상 예의상 그냥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를 받았길래 지금 돌려보고 계시나요? 아 어 그래 그래 알았어 리액션 했어? 아니 리액션은 이게 백만골 빌리는게 리액션 아닐까요? 그걸로 만족하신대? 잘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뭐 본인이 인터넷 방송하면 이런 목소리로 할거라고 한 목소리 있잖아 아 님이라도 해야지 아 이거 이거 안하면 이거 오늘 방송 망해요 아 왜 나한테 리액션을 시켜 다시 하나 둘 셋 아 아 시티주님 감사합니다 아 이 목소리 아닌데 감사합니다 어 일해요 빨리 유튜브 돈 벌어야 되니까 아 알았어 예 감사합니다 아 수카이는 너무 자주 추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아이 야스 더 가능할까요? 여보세요? 방송 1분 다시 보기 한번 돌려보시구요 전화 끊자마자 한번 봐보실래요? 끊고 한 10초 정도? 아 아 좋아 뭐야 목소리 진짜 제대로 해야지고 본인이 방송하면 이런 목소리로 할거다 한 목소리 있잖아요 그거 뭐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 맨날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 그거 그걸로 어 신입 스트리머 1일차 인사 좀 해주십쇼 아 그럼 저 돈 내꺼야? 하면? 그..그거도 아니지 그거는 아니 근데 내가 리액션 잘하세요 그냥 해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이다3입니다 HGR은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선생님들 이거 자심신열자님 또 실린게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천원펀치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140만걸 준비해봤구요 아휴 한번 가봅시다 님들이 이게 근데 님들을 위한 거일 수도 있어 어? 내가 이렇게 한번 질러놓잖아? 이제 눈 돌아가 이제 로마로님 따라오지 존인이 따라오지 서림이 이제 금자 밥 같이 먹지 이제 난리난다고 다 따라온다고 이제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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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가는데 왜 한 명은 개밥을 먹음 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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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개꼴 봤네 어 잠깐만요 일단은 돈에 밀린 것 좀 싹 보고 어 뭐 뭔 또 야 50만원을 50만원을 시 이럴 때 아이고 참 전담 좀 피고 있어 다들 이것도 너무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준비해서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할만한 리액션일 거예요 아마 이게 25강 나도 25강 핏분인가 야 오늘 이거 지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골드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무품백은 좀 욕심이고 어 로마로님이 다음주 전부다 8명 이펙트 꾸자는데요 어림도 없어요 앞으로 망령에 이펙트 통제 들어갑니다 아 뭐 아 뭐 아 어디다 하지 무기 색깔을 보세요 무기 색깔 할게 없어요 방어구 강화 졸라 천천히 해도 되죠 이제 자 일단 캐릭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캐릭터가 이렇게 있거든 이슬비 맛보러 가는건 어때 야 님들 이슬비를 할까 이슬비 이슬비 어때 아 근데 캐릭터 두개는 아 이게 님들 내가 지금 캐릭 키울 때 백만고를 쑤셔 넣을 캐릭이 아니라 톤되면 일리아 칸을 보낼 캐릭이라 좀 고민이 깊은거거든 지금 이다 선생님 와 25강 축하드립니다 생일도 축하드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아 예 천원 감사합니다 야 솔직히 너도 웃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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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니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